내가 좋아하는 디젤 쪼까 뭐 오게? 음.. 취득 임빵? 우리 옆에 누구 웃냐? 언니 오줌 소리야? 여러분 저 식사 안 했어요! 여러분 제가 진짜 사랑하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.. 진짜.. 잠시만 장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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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구야? 자기야 너 누구냐고 맛창 맛있게 먹고 있었어? 국창 맛창? 맛있게 먹었쌍? 맛있게 먹었쌍 디저트 먹으러 가 디저트 먹으러 가 뭐 먹으러 가 디저트? 뭐 먹으러 가 무슨 디저트?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가 뭐 오게? 음.. 취득 임빵? 아니 디저트가 아니잖아 디저트지 아니지 여러분 이거 다현이에요 아 진짜 다현이랑 내 사이 어? 다현이랑 내 사이를 내가 디저트 하고 있었어? 어 그러고 있었덩 어 그러고 있었덩 우리 너무 예쁘네 이뻐? 네 예쁘네 옷이 이뻐 내가 이뻐? 어.. 우리 자기 구팡박창 노는 거 다 봤어 알아빠 고마워 끊을게 안무 알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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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사람분들 얼른 찾아요 하트도 엄청 놀랐어 진짜 어쩐지 하트가 너무 많이 구역이 됐어라구 자기 때문이었구나 아하하하 이 고백단 중에 한 800개는 내꺼야 800개 어.. 자기꺼야 어구 자기 잘했어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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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저장 다현이 하드 조장 어 아 나 이거 이거 다 다 다 댓글 다 이거 저장 그래 저장 알아빠 이따 봐 이따 봐 우리 자기야 이따 봐 그럼 이따 볶아냐고 대답 좀 이따 봐 진짜 이따 뭐지 너 이따 없으면 모른다 요루해 요루해 알았어 안녕 뿅 뿅 어 맞어 맞어 무시무시 여보세요 무시무시 여보세요 어 무시무시 무시무시 뭐해요 완머리고 해 무시무시 완전 별로 완전 별로 오 도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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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고 안 된다고? 안 돼 내가 직글 좀 썼어 별로라고 머리 묶어봐 머리 묶어봐? 아니 나는 원스 고민 해결해주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근데 옆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래 이거 다시 봐봐 주장해 형 별로야? 뭘 빼봐 빼봐 뭘 빼? 앞머리를 빼? 앞머리 떼라고? 어 뭔가 옛날에 그 마마 갔을 때 공항 그거 뭔지 알지? 가발 쓰고 마마 갔을 때 머리 묶으면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? 그래? 약간 이렇게 묶으면 괜찮지 않냐? 다시 봐봐 머리 묶으면 괜찮아요 묶으면 괜찮아? 아까 진짜 아니었어? 아까 진짜 아니었어? 아까 진짜 가발 같았어 아 이거 가발이야 아 가발인데? 아 가발인데? 유정이 형 다시 말해봐 어? 좀 멀리서 봐봐 멀리서 멀리서? 멀리서? 응 아니 그렇게 아무리 옆으로 할 거면 왜 하는 거야? 그냥 그거 진정머리로 하면 안 돼? 알았다 예쁜... 예쁜 하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고 다시 다시 잘 정리해봐 아니면 조금 더 위에서부터 어 좀 더 위에 앞머리가 너무 길어 어 길어 정리가 되는 수준이 아니야 이게 길어서 그런가 봐 누가 누가? 누가 예쁘다는 댓글이 누가 있지? 완전 예뻐요 지금 여기 있잖아 이뻐요 이쁜데 이쁘다 그렇지 언니는 예쁘지 언니는 예뻐 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어 그거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괜찮다고? 귀여워 짧은 거 괜찮은데? 이거 괜찮아? 어 진짜 괜찮아?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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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래잖아 왜? 괜찮은데? 우리 스타일 아닌가봐 그래? 우리가 보는 눈이 없나봐 응 괜찮아? 괜찮은데 안 머리 아니 머리를 묶어봐 뒤로? 이렇게? 어 어 언니 이거 옛날에 졌잖아 이 앞머리 맞지? 응 티티 때? 응 그럼 이렇게 자를까요 원스 여러분? 원스 너무 할 거 같아 아니야 할 거 같아 어? 야 좀 자연스러운 거 같아 이거 이거 괜찮지 않아? 괜찮은데? 야 캡처해봐 캡처해서 우리 단체 톡에 보내봐 괜찮은데? 어 괜찮은데? 야 빨리 캡처해봐 캡처해봐 우리 스타일 원스라 암만 원수는 완전 판대 보냈어 보냈어? 어 괜찮은데? 자연스러운데? 그렇지? 어 웃는 거 괜찮아 괜찮은데? 응 옆에 누구 웃냐? 언니 웃음 소리야? 어디야? 언니 웃음 소리야? 언니 웃음 소리야? 언니 웃음 소리가 그래 내 웃음 소리야? 어, 잠깐 기다리고 알았어 혹시 핸드폰 아니야? 뭐하고 있었어? 저거 뭐야? 우리 비밀이야 우리 비밀주, 정영이랑 둘이 그래, 알았다 고마워 전화 연결해 줬어 나 설렜어 설렜지? 허위에 잘 볼게 네, 알겠습니다 안녕 네 아이고 깜짝아 헉? 사놨냐? 늦어놨어 여보세요? 다연이 시금 날렸어요 다연아 다연이 꼬부야 영상 잘 줬어요 고마워요 어디에서? 언니 저 식사 안했어요 아 다연이 너무 귀여워 언니 여사 몇 번 봤는데 어? 너 아니야? 나 회사야 회사 어디? 회사 회의실이야 회의실이야? 응 근데 나 식사 안했잖아 나 이거 안했어? 말해만 뭐가 짱이야 뭐가 짱 하연이 하연이 많은 분들께 어? 반증을 했었잖아요 나 너가 짱이야 진짜 아 다연아 너가 짱이야 진짜 아 아 언니들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셔 다 댓글에 키키키키 사나 모모 엄청 좋아하시네 여러분 저 식사 안했어요 여러분 저녁 80분 저 진짜 너무 배고파서 맘 먹고 싶어서 맛있게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언니 어디야? 네 오늘 일 좀 다담이 어때지 아 옆에 있어? 아 어떻게 해? 그래? 야 연습실 문께서 열었었던 사람이 다연이야? 어? 아니? 아니야? 응 아 그래? 아 누가 몇 번 문을 여시더라고 그래서 응 응 응 아 그래? 아 누가 몇 번 문을 여시더라고 아 아니요 언니 아 슬라이딩 여신 슬라이딩 여신 슬라이딩 여신 가현이 슬라이딩 여신이잖아 어? 아니야? 아 부끄럽다 언니 아 슬라이딩 좀 연습해야겠다 뭐만 하러 갈래? 아 나도 연습하려고 이제 아 언니 좀 아 언니 좀 아 아 공간이 있는데 그거 너무 흥이하고 어깨 다연 아 아 진짜 대박이야 아 아 고마워요 네 어 트렌딩 잘 봤고요 13주 안했고요 이따 봐 어 이따 봐 아 이따세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